오늘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등과는 큰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생활 습관 약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고 잘못했을 경우에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병이 생기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침등을 한다고 병이 날까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본 원리 상식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환자를 보실 때도 아 저 환자가 왜 저런 병이 생겼겠구나 라고 이해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정보들입니다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전에 우리가 배우셨던 것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오장과 여러가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배우신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때 다 외우셨죠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외워야지만 실제 치료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진단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면 꽝 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장과 색깔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가는 청색 그리고 보라색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심장은 자 이 점을 현대 과학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무지개 색깔 다들 아시죠 빨조노초파남보 이 각각의 색깔이 갖고 있는 파장이 어떠세요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다 다릅니다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구요 또 보라색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아주 빠르게 급하게 짧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색깔 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인체도 5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각 기관 마다 필요로 하는 전류 라든지 혹은 전압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쉽게 생각하시면 전자제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중에 우리가 아주 작은 고로는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 하고 그리고 전자제품 중에 좀 큰 것은 요새 이제 전기 자동차 많이 판매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엔진에 들어가는 전류 라든지 전압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류하고 전압하고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류나 전압을 핸드폰에다가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타버릴 겁니다 또 반대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류나 전압을 전기차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요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계의 특성 이라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힘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 가지고 전류나 전압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각각의 장기마다 필요로 하는 전류나 전압 파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마다 다른 파장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오장과 색을 연결해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 각각의 장기마다 원하는 파장 즉 그 색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 장기는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그 식사의 목적이 영양분 섭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너지의 섭취인 겁니다 파동의 섭취 즉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겁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땅에 도달하면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이용해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들이 바로 어떤 식물들은 잎에다가 보관할 수 있고 어떤 식물들은 꽃에다 보관할 수 있고 어떤 식물들은 열매 보관하고 어떤 식물들은 줄기 보관하고 모든 식물들이 다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거기 보관한 것 마다 에너지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품들 채소 과일들을 먹으면 그 식물이 주로 저장한 에너지 파동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양가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허기지고 막 배가 고픕니다 그래 가지고 밥을 딱 한 숟갈 먹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변하죠 밥 한 숟갈 딱 먹었는데 허기짐이 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한숨 쉬면서 이제 좀 살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밥을 먹죠 자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이게 흡수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필요합니다 위장에서 먼저 죽처럼 만들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죽을 만들고 나서 분해를 한 것을 소장으로 넘기기 시작하면 소장에서 드디어 영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방금 전까지 배가 고파서 허기진 느낌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죠 근데 밥 한 숟갈 먹었는데 불과 어떤 경우는 몇 초 혹은 몇 분 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좀 허기짐이 사라지고 그리고 힘이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신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영양분은 하나도 흡수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바로 에너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그 밥이라든지 반찬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는 그 즉시 흡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기짐이라든지 그리고 힘이 없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은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태양 에너지다 그리고 각각의 장기는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장기에 지금 필요한 에너지를 아직도 보충을 못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에서 힘들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더 땡기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좋은 식품과 약을 선택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즐겨 먹는 음식은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식품도 그러니까 그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그 곡식 같은 경우 전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기후와 토양 조건 등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좀 더 편안해지고 쉽게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운 예로 생각하시면 그래도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편안하세요 아니면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게 편안하세요 당연히 같은 민족 같은 동네 사람 그리고 같은 가족 이렇게 가까운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이 훨씬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몇 천 년 전부터 쭉 내려오던 이런 식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나온 다른 나라에서 나온 또는 다른 기후에서 나온 음식들을 주식으로 먹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주로 나는 게 쌀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밀가루나 또는 감자 같은 것을 주식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안 먹고 대신에 밀가루나 감자 같은 것을 매일 같이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네 한두 번은 별미죠 맛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매일 같이 감자나 밀가루로 주식을 사용하신다면 아마 불편하시고 좀 질리시고 또 소화 흡수도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쌀을 먹는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그러면 반대 지방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륙에서 산다면 그리고 물도 사실 골라 가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 하면 사실 다 똑같지 않아요 화학 공식으로는 H2O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도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어때요?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천천히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각양각색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물이라 해가지고 다 성격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길러보니까요 어떤 고양이는 굉장히 사람을 경계하는 고양이가 있고요 또 어떤 고양이는 바깥에서 자라는 그냥 길냥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따르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다른 물을 우리가 마셨을 때 우리 몸에도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물이 똑같은 순환작용을 거치고 있죠 대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비로 내리고 다시 증발해서 대기로 오고 이런 순환을 거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러한 물들 중에 땅속으로 깊숙하게 스며들면서 지하수가 되는 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의 특징은 굉장히 자체적으로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기 때문에 점점점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마시면 우리 몸도 어떻게 될까요? 좀 무거워지게 됩니다 즉 순환도 잘 안되고요 몸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한 빗물은 어떨까요? 빗물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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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